다행이구나, 너무 늦지 않아서. 세자 자아께서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? 궁으로 가셨다 들었는데 여긴 왜 오셨습니까? 보고 싶어서, 너 없인 살 수 없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어쩌시려고요? 절 데려다 후궁이라도 삼시게요? 못할 것도 없지. 난 이 나라의 세자인데. 궁으로 돌아가 처음 하는 일 고장. 여인을 취하는 일입니까? 너는 이렇게 떠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냐? 나와 이렇게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냐? 예. 우리가 한 게 뭔데? 우리가 한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? 세자빈 마마께서는 알고 계십니까? 저 악께서 여기 온군. 궁으로 돌아가세요. 오지 마십시오, 더는. 한 발짝 더. 이것이 우리 인연의 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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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연의 끝입니다.